유튜브에서의 아침 어제도 마시고 직접 알아봐 쌤쌤 어제랑 흔들끼리 먹을까봐 어우 좋다 날이 하루아침에 완전 흐려지고 추워지고 오늘은 긴팔입니다 날씨 요정이었는데 정말 날씨를 잘 택해서 와야되니까 그래야 바다거북이도 보이고 오늘은 완전히 물에 들어가고 싶은 오늘 추운 날씨가 오늘 물에 들어가면 감기 걸릴 것 같아 다들 긴팔 입었어 잠바도 입었어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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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딱 키 4개 얹어놔 아니 저기다 내려놔야지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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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0분이면 오는 거 같은데 가자! 그때 보니까 80 얼마인가? 그래 가우싱에 도착했습니다 100달러? 가우싱에 도착한 소가 몇 갔습니까? 아니 버스는 100달러인 줄 알았는데 80원 오늘 숙소는 조금 좋은 숙소로 했습니다 14만 7천원 1박 조식도 포함이구요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오늘 숙소 마음에 드십니까? 중간정도 꽤 좋긴 하죠 중간정도? 중간정도? 꼬마? 오늘 숙소 찾았습니다 조식도 있습니다 조식 먹겠습니다 당무 말레이시아 정의적 암시 히히 아 초 귀찮아 로봇 한 5,000원 한 5,000원 한 5,000원 5,000원? 맛있어 맛있어 국물 고기가 부드러워 네 현지 적용중인 꼬마 현지 적용 판단 내렸습니다 괜찮다 이 집은 지금 콜라에 섞어먹고 있습니다 맛있어? 하나 더 해? 단다 이거 왜 먹는거 같은데? 설탕가루 먹을래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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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요트야 저것만 조종할 수 있어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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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る 도착 엄청 좋아요 제가 한번 가보세요 하나 여기 노비가벼 있군요 쉐어링 마신 타 타 타 ZAF 다윤이와 다윤이와 다윤이잉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내일 생활해도 괜찮아 잘해 봐 이거 뭐야 귀여워 먹을 수 있겠어? 맛있어?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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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어라 와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완전 설탕 덩어리 아니야 저거 어 맞지? 아빠가 다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아니 안 먹어 왜? 아니 아빠 왜? 아빠 나 이거 안 줄 거야 주지마 아빠 주지마 그냥 니가 주지 아빠가 주냐 내가 줄 거야 아빠 주지 야 너 다 먹어 나뭇잎밥 어 육상이밥 이 동네 야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좀 접근할 수 있었어 카이페이 야시장은 접근할 수가 없었어 너무 냄새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긴 그래도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좀 도를 수 있는데 그냥 한국사람에서 먹어 여긴 일단 맛은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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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맛있어 그냥 단 신기해 맛이야 천연주스 아빠 천연이라고 보시면 맛없는 것 같은데? 자연이 만든 주스 사고가 됐어요 pla chests 벡상 이수 동편 다 네 아 s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